안녕하세요 핀꺼업 입니다 자 오늘은 낚시대 없이 낚시대 없이 쥐치 잡는 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것은 고등어나 빵 미끼 같은 걸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의 그물 그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땅바닥으로 던집니다 땅바닥 아니라 물속으로 던집니다 하나 둘 퐁 던지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기다렸다가 한 5분 5분에 한번씩 한번 끄집어 올려주는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개그물들은 그 막는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5분에 한번 정도씩은 확인해 주는게 좋습니다 자 첫번째 그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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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서 아 첫방이 바로 나와 버렸죠 지금 쥐치 한 마리랑 범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근데 범돔 이거 이거 조그만 거에요 조그만 거에요 범돔이고 너무 조그매요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게 범돔이 사실 정말 예쁘게 생겼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돔을 다른 강담돔 이라는 애하고 헷갈려요 그 돔은 다른 돔이고 얘는 진짜 범돔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쥐치구요 아지만 범돔은 얘는 작으니까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잡아서 다시 던져 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퐁 던져 주고요 던지고 또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줄도 가지런히 정리를 해줘야 되요 줄 가지런히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제 막 다 걸리고 아주 난리나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자 다시 끌어 올려줍니다 올려주세요 아이고 와 또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 이번엔 쥐치 한 마리 있습니다 아니 쥐치 두 마리 있구나 한 마리 있구나 한 마리네요 자 쥐치 한 마리가 있고요 쥐치 한 마리 잡았습니다 다시 잠깐 던져 놓고 바로 그물은 최대한 빨리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바로 물고기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그물 다시 던져줍니다 이제 꼬마이가 쳐다보고 있네요 꼬마이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쥐치도 작으니까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도 하는데요 낚시는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아서 열일 올릴 영상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세번째 자 세번째 드라이 3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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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3코 갑니다 아 아 아 이번에 사이즈 좀 괜찮네요 아 이번 쥐치 사이즈 조금 괜찮습니다 이번에 살짝 손바닥만한 쥐치가 올라와 줬어요 아 해서 자 다시 바로 아 그렇죠 바로 던져주고 아 이번 쥐치 괜찮습니다 꽤 손바닥만 합니다 자 이런 쥐치는 바로 통에 킵핑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 맛있게 쥐치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보이시죠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쥐치가 되게 화려하게 생긴 쥐치에요 자 넣어 들어가고 네 바로 덮어줍니다 하고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실 이거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잡는 영상을 꽃게가 올라왔어요 꽃게가 그것도 작은 꽃게도 아니고 엄청 큰 꽃게가 올라왔어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제 손 전체보다 너무 크고 엄청 큰 꽃게가 올라왔는데 아 이 꽃게는 잡는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다음번에 여기에 꽃게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꽃게 잡는 영상으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꽃게 잡는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여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게는 됐고요 집어치우고 이제 바로 네번째 트라이 네번째 트라이 갑니다 자 자 네번째 올려라 올려라 올린다 아 이번에 두마리 올라왔네요 두마리 둘 다 너무 귀여운 사이즈들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아 아 둘 다 막 아이고 아이고 너무 조그맣다 진짜 너무 조그맣다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구경하고 다 던져줍니다 아 다 똑같은 종류의 지치만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 저기서 조금 지치 종류가 다양하게 올라오곤 하는데 똑같은 종류만 이렇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다시 미끼통 틀어주고 자 이번에 고등어 미끼가 거의 털렸으니까 이제 빵 쪼가리 미끼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빵을 반죽해 가지고 놓은 거거든요 아 지금 보이진 않는데 빵을 반죽해서 놓은 미끼인데 저거를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이 생각보다 물고기도 많이 끓고 되게 좋더라구요 물고기들이 바닷물고기들인데 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빵 미끼를 넣고 케이스를 잠그고 자 바로 다시 던져주도록 합니다 아 옆에 구경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이크 안 그래도 뭘 말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담지도 못했어요 자 바로 아래 딱 던져 주고요 자 기다려주도록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똘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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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고 바로 다섯번째 다섯번째 트라이 갑니다 아 pozora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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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aaaaa 쥐치 올라왔네요 쥐치 아 얘도.. 쥐치 narr痕 너무 작다 얘도 너무 작네요 손가락만 아네요 손가락만 해요 아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작은것 같지는 않긴 했는데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작은 쥐치예요 꼬리가 참 이쁘게 생긴 쥐치인 것 같아요 저렇게 꼬리가 이쁘게 생긴 쥐치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아 참 예쁘게 생긴 쥐치입니다. 아주 팔딱팔딱 난리가 났네요. 아주 그냥. 아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다시 잘가라. 자 바로 보내주고 자 다음 트라이 갑니다. 아 이번에도 빵조가리 먼저 채우고 자 빵조가리 똘똘 말아서 일단 너무 퍼쳐놓으면 내려가면서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떡밥 말듯이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조금 단단하게 말아서 넣어두면 잘 풀리지도 않고 물고기들이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. 한 다음에 아 이번에는 이렇게 귀찮았나 봐요. 그냥 그 구멍 사이로 끼워 놓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똘똘 말아 의미가 없어져요. 그렇게 상태에 일단 어 일단 다시 채워 놓고 자 다시 채워 놓고 자 다시 던집니다. 자 던집니다. 하나 둘 둘 셋 동 자 던지고 자 다음 포기 자 갑니다. 자 이 마지막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. 자 오늘의 마지막 트라이 갑니다. 오늘의 마지막 트라이는 과연 몇 마리가 올라올 것인가. 아 아 자 오리를 바로 끌어올려 줍니다. 끌어올려 주면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조그만 것 이 조그만 얘도 두말 조건 얜 진짜 무슨 엄지손 톤만 하네요. 진짜 아휴 조그만 것들 어떻습니까. 아유 이렇게 뭐 조그맣지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주치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주치를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자 다 필요한 것은 그냥 고등어하고 금을 망하고 이제 뭐 빨리 올릴 수 있는 근력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주치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뭐 간단하니까 되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뭐 낚시는 아니지만 뭐 그물질이라고 해야 되나요. 뭐 그런 거니까 한번 즐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번에 정말 큰 주치 잡고 큰 꽃게 잡으면 그때 먹방도 요리랑 먹방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 삥꼬 여부였습니다. 안녕